참가 선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레인 오마이걸. 자 오마이걸이네요. 표정 선수죠. 표정 밝아요. 1레인 여자친구. 예린 선수입니다. 자 예린 오늘 좋았죠. 단거리에서. 3레인 트와이스. 채영 선수네요. 에이스죠. 에이스가 바로 1번 주자로 나왔습니다. 기선을 잡아보겠다는 그런 각종이죠. 4레인 EXID. 자 EXID. 우리 설진. 유니언이 눈이 보고 있는. 유니언이 보고 있는. 제자리에. dining ruled. 그렇게 할지도 mechanisms DuckD aten다. 슬 wake Up. 1회의 공고시설비. 나오는 부분다. 타임 선수요. 군님은AULT 타러곡 cucN miss. 마지막 투자연입니다. Bikeiation. 설마 2작기 States. 이럴 때 두 수 complet. 이 차연 차연의 절 youth. how you want toplay it. 잘 지켜야 되는거죠. 자 1레인 뛰어나옵니다. 최영 선수 빨리. 에이스를 1등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최영 선수가 맨 앞에 나옵니다. 3레인 트와이스에 최영 선수 빠릅니다. 네 상하 선수 뛰는데요. 상하 1레인으로 보고 들어도 되죠? 네 그렇죠. 1레인으로 보고 들으면 됩니다. 아 추혈당합니다. 아 다 추혈당하나요? 사나. 사나 열심히 뛰는데요. 경골을 한 것 같아요. 사나 외려나. 사안아 왜 이래라. 정연 선수. 오마이걸 요하 선수가 굉장히 빠르게 달리고 있습니다. 오마이걸 차이가 대단해요 지금요. 오오오오오오오오. 거리비입니다. 기록나오는거 아닌가요? 정연 선수가 빠릅니다. 정연 선수가 안달리고 있습니다. 정연 현재 2역전했어요. 희귀 선수! 지효가 맞았고요, 2위는. 유주 선수 투어할 수 있을까요? 오마이걸 보세요, 오마이걸. 유주 선수가 때려가고 있는데요. 유주 선수가 지금 2위까지 오마이걸 맞습니다. 2위까지 오마이걸 맞습니다. 압도적으로 오마이걸이. 오마이걸이 아니라 오마이갓이네요. 오마이갓입니다, 정말. 오마이갓이에요. 저거 남자 선수들이랑 끼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미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는데, 마지막 주자가 빈이었어요. 그리고 놀라운 거는, 트와이스 아쉽게 메달권에 못 들었지만, 장혜은 선수 빠릅니다. 2위까지 치고 올라왔거든요. 하지만 사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건넨 줄 알았어요. 예, 건보로 착각을 하고 온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놀랐습니다. 자. 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